정혁이 형! 정혁이 형! 누나,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형, 진짜 장난해요? 옆자리라면서? 옆자리라면서 실장님 옆자리였냐고! 안 왔구나. 그래서 온 거예요? 감동받았어. 제가 눈물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. 둘이 아는 사이? 언제 이름도 뒀지? 둘도 아는 사이 같네요? 그날은 잘 들어갔어요, 형? 일어나 보니까 없던데. 잘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겠지. 아니, 그러면 설마 그날 외박한 게 혹시...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? 둘이 만난 지 꽤 됐으니까 당연히 잊었을 줄 알았죠? 그걸 왜 그쪽이 판단해요, 진짜. 아, 나 그것도 모르고 진짜.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네. 저, 그러면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. 네, 뭐 뒤풀이도 없는 분위기니까. 얼른 가요. 근데 영화 보고 뒤풀이 없는 거 좀 서운하다. 뒤풀이에요? 우리 같이 뒤풀이 하기로 했잖아요, 오늘. 그렇죠? 좀 아쉽죠? 그럼 우리 다 같이 뒤풀이 할까요? 셋이? 아, 근데 오늘 두 분 데이트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? 발면 빠져요. 아,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요? 빨리 가야 되나. 아이고, 아쉽다. 그쪽이 빠져요. 아, 내가 빠지면 안 되죠. 그럼 내가 빠질까? 오, 안 되는데. 그러지 말고. 우리 오늘 다 같이 뒤풀이 합시다. 오케이? 오케이.